지난달 5일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발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자초하면서 15명이 숨졌습니다. 3명은 아직도 실종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엔 몇 명이나 탔는지 누가 탑승했는지 등 기초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초과와 탑승자 신원 미확인, 구명장비 미착용 등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정부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이들이 승선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승선자도 구명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낚시어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낚시검사를 여객선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여기에서 승객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하여서 선정위, 승객들도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문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현재 국회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전국으로 넘어가며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200만 명 넘게 이용하는 낚시어선. 사고는 벌어졌고 경각심도 커졌지만 현실적인 안전대책 마련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